한강이 바로 앞이고 잠실도 바로 앞이고 진짜 괜찮은 거죠. 내 집 마련으로 하려면 이런 거 받으시면 됩니다. 전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이 물건을 봅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에 낸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동산 폭락한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현장은 난리도 아니다. 제발 좀 어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물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 이현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법정이 너무 핫합니다. 요즘 부동산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온전 성시예요.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건들을 하러 오시고 낙찰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단체로 와서 물건을 입찰에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유튜브에서는 부동산 폭락한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현장은 난리도 아니다. 5일장은 도깨비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낙찰가를 보면 매가와 거의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낙찰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100% 넘게 낙찰되는 거 많다고 지금은 빌라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입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낙찰가 너무 높다. 이 가격이면 낙찰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높은 낙찰가가 유지가 된다면 무어로 낙찰을 받아요? 그냥 매매를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계속 우리 멤버님들 중에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하다가 일반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거기서 폐차를 했는데 그 가격과 얼마 차이 안 나는 금배가 나왔다. 그럼 해야죠. 그 물건.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다시 매가가 밀어올려지고 그럼 다시 또 낙찰가와 매매가의 길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경매는 너무 핫해서 제발 좀 어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원마다 핫한데 특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 4월 1일 날짜에 동북법원에 진행했던 물건이 총 39건이 진행을 했어요. 그중에서 매각이 17건 되고요. 유찰이 17건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례 좀 한번 쭉 볼게요. 앞에는 크누마트 아시죠? 항상 이제 경매에 나오는 건데 여기 낙찰가가 9% 이래요. 300만 원. 근데 여기에 미납 관리비가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테크누마트가 그냥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유물권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진짜로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소지가 필요하신 분들만 하고 있어요. 방위동에 있는 이 빌라가요. 감정가가 3억 4,900이었고 그리고 유찰을 계속해서 12%에 4,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거 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12차까지 유찰이 됐는데요. 이거 보니까 근생이에요. 근생. 빌라의 근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빌라는 주거를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층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높이고 한 칸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1층이나 2층을 근생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얘는 원래 태생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서 불법 건축물로 판단이 되는 거죠. 대출도 안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와요. 상가로 보고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방빼기 늘어가고 하여튼 곤란한 물건인데요. 그것보다 더한 거는 임차인이 2억 2천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4,100만 원 낙찰을 받았으니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면 2억 6,100만 원의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2억 6,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다가 근생이고 일반적으로는 잘 안 받는 물건입니다. 근데 낙찰자가 어떻게 잘 처리를 할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고 싶은 물건이에요. 좀 곤란한 물건을 낙찰을 잘 받으셨는데 나중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송파푸루지옥 85%의 낙찰이 됐네요. 감정가가 18억이었고요. 낙찰가가 15억 6,300인데요. 여기가 매물이 17억 5천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 매물이 17억 5천이고 낙찰가가 15억 5천이니까 2억 원 싸게 낙찰 받았네요. 진짜 괜찮은 거죠. 내 집 마련으로 하려면 이런 거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층도 잘 받으셨네요. 여기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있죠. 대지권 미등기가 종종 보여요. 빨간 근시로 해서 이건 뭐냐면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한 개 동을 지으려면 토지에가 원래 다 각자 주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주인들한테 이 토지를 다 사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한 평, 두 평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몇 분에 몇 이렇게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건물이 이제 하나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거를 대지권이라 그래요. 몇 분에 몇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 그게 등기가 안 돼있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시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미등기인 상태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매각 목적물 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 분양회사에서 사실 조회를 했더니 분양 대금이 완납되었다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간혹 분양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물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잘 받으신 것 같아요. 17억 5천인데 15억 5천, 15억 6천에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 물건들이 경매를 하면 너무 좋습니다. 행당동의 신동아 102%에 낙찰이 됐어요. 지금 제가 동구법원 물건 낙찰된 것만 쭉 보고 있는 건데요. 조회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낙찰가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낙찰가가 한 번 유찰이 돼서 6억 8천 4백만 원 최저가였는데 실제 낙찰가는 이전 회차의 감정가를 넘어서서 낙찰이 된 거죠. 그래서 8억 7천 2배 다소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1층이거든요. 1층인데 살짝 높았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 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막 낙찰을 받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84%, 85%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요. 암사동에 있는 한솔아파트 한번 볼까요? 84제곱, 32평형 물건이고요. 3층인데 낙찰가가 8억 2천만 원이에요. 84%인데 이게 실제 매물은 9억 4천 하거든요. 한 1억 2천 저렴하게 받았네요. 10% 좀 더 싸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3층이니까 기준층보다는 조금 저렴해도 괜찮겠다. 서울 아파트 이렇게 10% 저렴하게 받으면 20억짜리는 2억, 10억짜리는 1억 정도 저렴하게 받으면 꽤 만족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만 이런 게 아니라 경기도도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죠. 빌라도요. 거요동에 있는 빌라. 금정가가 얼마예요? 3억 4백이거든요. 얘는 1997년생이에요. 되게 오래됐죠. 근데 얘가 낙찰가가 2억 7천 3백? 69만 9천 원. 근데 2등하고 거의 얼마 차이 나요? 이거 4만 원 차이 나네. 5만 원 차이가 나네요. 아슬아슬했다. 90%까지 낙찰가가 꽤 됐어요. 이게 거요동에 있는 곳이라 아마 이제 오래된 빌라이고 해서 나중에 개발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고요. 전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낙찰가는 저렴하지 않다. 광장동에 있는 빌라가 100%를 넘었습니다. 이물건이 위치가 너무 좋아요. 건물도 너무 깨끗하고요. 건물 보시면 2층이고요. 건물도 깨끗한데 위치가 어디냐면 광나루역에서 바로 옆에 여기 새로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쪽 포지스 한강 아파트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한강 뷰가 다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정말 좋죠. 한강으로 산책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광나루역까지 걸어갈 수 있고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낙찰가가 3억 717만 원 이 인근에 이 정도 되는 빌라가 3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소 높지 않은가 실수요자라면 천만 원, 이천만 원 더 내고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아야겠다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거 근데 2등도 역시 감정가를 넘어섰어요. 자그마치 28명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빌라도 100%가 넘어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물건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 물건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밑에 구이동에 있는 빌라도 얘는 신권의 낙찰을 받아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빌라도 100%가 넘어서는 이런 낙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요즘 빌라들은 폭락한 가격에 낙찰이 된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런 물건도 있어요. 입찰할 수 없는 물건들도 있어서 30, 40%가 아니라 감정가 대비 1%까지 계속 입찰이 되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다 갖고 있어요. 낙찰을 받으면 그분들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근데 집의 가치보다 이분들의 보증금이 더 크면 입찰자는 입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 없이 괜찮은 물건들은 낙찰가가 많이 높아진 상태인가요? 네. 그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위치도 좋고 방금 물건처럼 계속 가지고 있어도 여기는 한 10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만한 위치거든요. 한강으로 산책할 수 있는 깔끔하고 깨끗한 신축 빌라들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유예 물건들은 앞으로도 이런 가격으로 낙찰이 될 수 있겠다. 여기에 또 하나는 감정가가 매우 저렴한 것도 한몫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아마 이 빌라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음 주 주목해 볼 만한 경매 물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허그에서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보증보험에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허그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았다는 거는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력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분들이 보증보험까지 제대로 잘 가입을 하신 분들이 먼저 보증금을 받고 그 돈은 이제 허그에서 지불을 한 이후에 경매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경매로 넘어와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없이 입찰되다가 1%까지 내려가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대학력 인수 조건을 변경을 합니다. 얼마에 낙찰되든 더 이상 대학력 주장하지 않을게요. 얼마라도 낙찰받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멘트가 정해진 그런 물건들이 지금 경매에 또 한 리스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가 허그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 건 건이 법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게 1회 유찰됐을 때 적정 타이밍일 경우가 많아요. 다음번에 그런 물건들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허그에서 인수 조건을 변경한 빌라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이렇게 서울에 있는 화곡동 빌라를 검색을 했더니 다 이렇게 나오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관련 사건 위반 건축물 이렇게 막 나와 있는 와중에 요번부터 이게 들어왔거든요. 허그 인수 조건 변경이라는 멘트가 하나 또 추가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가가 2억 2,900이었고 1회 유찰에서 진행을 하는데 허그에서 인수 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 물건은 61제곱 전용 61제곱이면 아파트 25평형보다 더 큰 겁니다. 그리고 4층이에요. 빌라에서 4층은 좀 안 좋은 층이죠. 가장 안 좋은 층이에요. 감정가 2억 2,900이었고 한 번 두 번 여기 옆에 보시면 9차까지 유찰을 해서 3,8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신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최저가가 1억 8,300으로 나온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유찰을 하고 어쨌든 해결이 안 되니까 특별 매각 조건이 주어집니다.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그러니 여기에 원래는 임차권자가 임차권 등기를 한 금액이 2억 원이에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고 또 안 와야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떠도는 물건이 많으면 안 되니까 허그가 떠안은 거죠. 얼마에 낙찰되더라도 대학력을 주장하지 않겠다. 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런 류의 물건들은 임차인들이 이사를 간 경우가 많아요. 돈 받고 이사를 간 경우가 많아요. 그럼 명도가 있어요? 없어요? 명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반 매매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는 명도가 어려운 건데 그 건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물건이다. 그래서 여기 특별 매각 조건으로 나온 물건들은 지금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허그해서 배당을 받을 거기 때문에 명도 저항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물건은 이 물건의 가치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수익화 할 건지 계획을 한 후에 적당한 입찰가를 쓰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류의 물건들은 월세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 세팅을 하거나 최근에는 전세가로 매도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만약에 여기 지금 2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전세가가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낙차를 1억 8,400에 지금 최저가 1억 8,400에 받았다라고 하면 한 2억 천 정도로 매도가 가능하다면 단기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4월 9일 날짜란 말이에요. 4월 9일 날짜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화곡동에 진행하는 물건들이요. 이날 진행하는 물건이 총 185개인데요. 이 중에서 빌라가 90건이에요. 그리고 이날 허그 인수조건 변경된 물건들이 여러 건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물건이 뭐라 그랬죠? 한번 유찰된 물건들 중에서 할 만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 숫자가 많을 때 이렇게 10개 20개 있으면 한 사람이 10개 20개를 다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거는 몰리고 어떤 물건은 단독으로 들어가고 어떤 물건은 유찰이 됩니다. 서울의 빌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학력이 있지만 사실은 일반 매매와 같은 유해 물건입니다. 여기는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빌라고요. 되게 깔끔해요. 이제 2019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얼마 안 됐죠. 5년밖에 안 됐고 이 물건의 감정가가 2억 5천 인데요. 사이즈는 작네요. 10평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1회 유찰에서 2억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월 인터체인지 에서 가깝고 까치 역까지 걸어는 못 갈 것 같은 위치인데 이전에 임차인은 이 집에서 2억 2천 9백만 원에 살고 있었네요. 그러니 이 물건의 가치가 2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며 이번 기회에 경매에 차별을 하셔야 되겠죠. 빌라는 실거래가가 잘 없잖아요. 해당 물건에 대한 실거래가는 더더욱 없을 거라서 인근에 비슷한 연식에 비슷한 평형에 물건들이 전월세가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여기 전세가 우리가 매도할 때도 전세가 기준으로 매도를 해야 되니까 전세가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전세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시가의 126%가 전세가입니다. 최근에는 공시가가 하락을 해서 전세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인기에 있는 물건은 플러스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가가 2억 원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인근에 다른 집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다면 2억에 월세 30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근에 다른 물건들하고 이 물건의 상태를 비교를 해서 적정한 입찰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물건들은 80% 1회 유찰된 가격에서 주인을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운이 좋으면 단독도 가능하다. 내발산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위치상으로 발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해 보입니다. 건물도 좀 깨끗하고요. 501호 이렇게 돼 있는데 위치가 발산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이대의과 대학 바로 옆에 있네요. 임대가 아주 잘 나갈 지역으로 보여요. 네 건물이 관리가 잘 돼 있는 상태이고요. 주거 복합 빌딩 5층 위치하고 있고 1회 유찰 했는데 가격이 좀 낮진 않네요. 지금 감정가 4억 6,100만 원에 1회 유찰한 가격이 3억 6,800만 원이거든요. 얘가 전용 14평밖에 안 되는데 3억 6천이면 낮은 가격은 아니죠. 네 그래서 가격이 적정한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임차인에 대한 내용들 보증금 같은 거 뭐 따로 안 써있긴 하지만 어쨌든 특별 매각 조건이 들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물론 뭐 다 맞겠지만 서류는 항상 오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단에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으로 기재를 해준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는 보증금이 크기가 안 나왔는데 여기 보증금이 4억 6천으로 잡혀져 있네요. 현황조사로 나왔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이 한 명이에요. 근데 점유자가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써있잖아요. 첫 번째 거는 등기부에 들어 있는 내용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나와 있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현황조사로 해서 임차인의 한 예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세 번째는 허그에서 권리를 신고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증금 크기가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에 아마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임차인을 하는데 각각 정보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새로 기재가 된 거죠. 이게 좀 헷갈리는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안 쓰지 않고는 못 배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가치가 전세가가 4억이 넘었다고요. 일단 현장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입찰 적정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그에 이렇게 대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력을 주장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된 특별 배각 조건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도 신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신권 나온 물건은 다음 달에 1회 입찰한 가격이 아마 적정 타이밍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역전세 전세 사기로 인한 물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임차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참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 입찰자분들도 입찰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특별 매각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파트는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아직은 아파트로 나오는 경우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역전세가 나야 되는데 아파트 역전세들은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계속 빌라가 보이고 있어요. 임차인 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지역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한 번 어느 정도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권리를 행사하시고 이게 다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내 집 마련하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전세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서울에 좋은 10억 20억 자리는 못 가더라도 한 5억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서울에도 있고요. 경기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분당에도 꽤 괜찮은 물건들이 나와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입찰 가능한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계동에 있는 실거래가가 한 4억 정도 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8층이에요. 그리고 감정가는 5억 8백이고 두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3억 2천 5백입니다. 실거래가가 4억 정도니까 8천만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얘가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11평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입찰하기에 꽤 괜찮아요. 내 집 마련하기에는 3억 대란 말이죠. 그리고 신혼부부들이라면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충분히 시작하기에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상으로도 깨끗해요. 원래 주인이 계셨고 그렇게 경매가 요란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앞서서 전추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경매가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혼부부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 이시거나 하는 분들은 첫집을 요정도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난 영상에서 광장동에 있는 빌라가 3억 이었잖아요. 그죠? 그건 3억에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는 한 3억 5천이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게 더 나을까? 삶의 쾌적도는 아마 광진구 빌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강이 바로 앞이고 그리고 잠실도 바로 앞이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더 길게 본다면 당장 삶의 쾌적도를 따지면 요쪽이 더 낮지만 조금 더 투자 가치로 본다면 노원구 아파트도 괜찮지 않냐 아주 작고 좀 불편하고 오래되고 요런 것들을 감수한다면 노원구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 투자 가치로는 오히려 더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억 짜리의 물건인데 서울에 있는 빌라도 꽤 좋은 빌라도 하실 수도 있고 요정도 좀 오래되고 낡고 작지만 아파트도 하실 수 있다. 요건 사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테크를 좀 감수하신다면 요런 물건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같은 가격으로 고민을 하게 되죠. 뭘 하면 좋을까 강동구에 있습니다. 이제 한번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도 계세요. 수도권에 있다가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요. 사이즈도 너무 작은 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4인 가족이고 방도 3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강남은 너무 비싸요. 송파도 좀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강동구는 어떻겠는지 강동구 조금 안쪽이긴 해요. 안쪽으로 가면 고독에 새 아파트들이 많긴 하지만 여기는 지금 저렴하면서도 지금 당장 개발을 논하기에는 어렵지만 개발을 할 만한 위치예요. 그리고 8사제곱입니다. 감정가가 13억인데요. 최저가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도 권리상 깨끗해요. 최근에 거래가가 한 11억에서 12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1억에서 2억 정도 저렴한 최저가 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특히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 강남으로 가고 싶지만 강남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꽤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이런 물건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판교 한번 가볼게요. 근데 최저가가 지금 8억 6천 이에요. 판교 에 퍼스트 힐 푸르지오 2단지 되게 좋죠. 쾌적하죠. 여기가 거래 가능 가격이 10억에서 11억 정도 하거든요. 여기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저렴합니다. 방금 본 강동구 물건과 비슷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서울에 있는 강동구 오래된 아파트를 해야 할지 판교 에 반짝반짝 새 아파트를 할지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많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판교 가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낙찰가는 판교 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너무 깨끗하고 누구나 다 판교 하면 좋다라는 곳이고요. 지금 이렇게 푸르지오 1단지가 있고 옆에 2단지가 있는데 약간 산쪽으로 해서 남양으로 있습니다. 입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특히 이제 판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물건이지 않을까. 여기도 역시 대지권 미등기가 있죠. 대지권 미등기 이 대지권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지분을 포함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21년도 새 아파트라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지권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럴 때는 이 아파트 전체가 다 대지권이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는 건지 얘만 안 돼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도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권리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깨끗한 물건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화랑기로 들어가진 않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잖아요. 거래도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번 경매 시장에 나오면 이게 경매는 전국적인 시장이죠. 전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이 물건을 봅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에 낸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나오면 생각보다 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매랑 꼭 비교를 해보시고 적정 낙찰가를 판단하셔서 낙찰을 받으시길 바라요. 경매보다 금매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나요? 잘못 낙찰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현장에 나서 시세 조사를 하실 때 제대로 조사를 못하게 되면 잘못 조사를 하셔서 시세랑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사례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중개사님한테 내가 경매 때문에 왔고 이 가격보다 비슷한 괜찮은 물건들이 있으면 일반 매매할 의향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대로 된 가격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쁜 물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기 괜찮은 아파트들 골라봤어요. 이거 말고도 물건 진짜 많은 거 아시죠? 몇 개만 랜덤으로 고른 거고요. 이게 베스트라고 골라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와있다라는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혼돈의 시대인데 경매는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루하거나 심심하실 때 가까운 법정에 가셔서 경매 법정 진행하시는 거 한번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